아니, 치는 게 장난 아니야. 어, 그 정도야? 어, 장난 아니야. 어, 그 정도야? 이거 좀 뜰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농담 아니고 뜰채 필요할 것 같아. 오, 크다. 이게 뭐야? 가만있어, 씨. 가만있어,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가만있어, 씨. 가만있어,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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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우와!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으. 개불이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으아! 개불이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와! 야,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뚫채. 뭘 잡았는데 뚫채야. 뭐 잡았는데? 삼치요, 형. 빨리. 삼치 삼치. 오, 크다. 덩어리, 덩어리. 한 90cm 되겠다. 이거 미드급 나오겠다, 형.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 드물수에 상관없어, 빨리.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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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됐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삼치. 삼치? 오, 커. 나이스, 이태광. 엄청 커. 아이고야, 풍년이다. 난리야, 난리. 뭘 잡았는데. 같이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삼치야, 삼치? 삼치. 득싼 삼치! 빨리 펜치! 이거 회로 먹으면... 우와! 말도 안 되는 크기야! 저거 대박사건! 야, 도시오버에서 본 고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1m, 1m! 삼치야? 삼치, 삼치! 형, 이거 회로 먹으면 끝내줘잖아! 삼치! 회로 먹으면 끝내줘잖아! 가자, 가자, 가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자, 가자, 가자! 어묵포스, 어묵포스! 진짜 관계 토대왕이다! 가자, 가자! 가자! 이야! 1, 2, 3, 0! 겁난답시다! 어묵포스! 이야, 무식하게 생겼다, 얘! 멋지다, 멋지다! 맘이 좋은가 본데? 이거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이 삼치로구나! 이야! 태곤이가 자버를 저렇게 살리네! 이야, 크다, 코! 이야! 도시오버 삼치 기록입니다! 91! 91! 이태곤 삼치 91! 우와!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 무게는 포함 안 됩니다! 이야, 그럼요! 아, 그럼요!